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감소하며 울산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제브리핑 정인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는 올해 1월 울산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액이 전달 대비 726억 원이 줄어든 21조 5천억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진 주택담보대출이 525억 원 줄어든 가운데 증가세가 이어지던 기타 대출도 201억 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월 말 잔액 기준 가계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 감소했으며 총 여신 중 비중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이들 4개 지방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 피해 지역이거나 관광, 서비스, 시금료, 유통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커 자산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며 국내 기름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도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울산 시내에도 휘발유 1리터당 1,200원대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32원 하락한 리터당 1,459원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